Q. 유재석 님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특유의 깔끔하고 안정적인 진행 능력을 바탕으로 출연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술대상 TV 부문 드라마 작품상 JTBC 괴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영혼을 불사르다시피 이준기 씨, 문채원 씨, 그리고 아주 너무나도 유니크하고 독창적인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7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괴물의 신학윤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제57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 펜트하우스 김소연 님 축하드립니다. 김소연 님은 SBS 펜트하우스에서 청아재단 이사장 천서진 역을 맡아 소름 끼치는 연기를... TV 부문 남자 조연상 예, 싸이코지만 괜찮아요 오정세 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 에이틴 어겐 이도현 님 축하드립니다. 이도현 님은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 인정 기술대상 이도현 님 축하드립니다. 백상예술대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